죽죽죽 그런 걸 즐기고 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발 돌림 교셜 맹독 맹독 아 소비 다 빠지네 똥공격 똥공격 하키 활짝 활짝 불격 독재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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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단 아 똥공격님 여기에요 갓공격 탐플 아이고 세상에 아유 공격15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킹성 칸라스크 엘리트 더 가려면 저기로 가야겠네 골드 없어서 상점 가기 싫은데 그냥 여기가고 볼 두개 보고 일반 몹 잡아서 카드나 더 볼까 조개골 강타 아이고 어 어 이로하님 맞나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신규 구독이 킹구, 킹규, 갓독 얼 얼 골고루 갈렸네 아 슬퍼했다 딴딴딴 딴딴 딴딴 플라이니킥 고르기 하하 어 실수한 줄 알았네 킹진, 개도, 다걸 어.. 다걸이 낫겠지 킹진이 낫을까? 칭 muddy 에어 뭐임? 안 돼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절대 제거해 다수 10장 있는 저주가 된 캐릭터 아니야 패치된 게 없으니 안 막혔을걸요 글쎄 아 아 아 5 중투부라는 곳에서 1층에 다수 거의 살아있으면 만대그라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구독하고 보고 배우실. 야매네 거기. 근데 타격이 남아있으면 특수 패배지. 타격한테 졌잖아. 갓채 갓팔. 껌별 곤박 갈까? 여기 하나 여기 둘 가면 되겠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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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미친 서택 받은 자. 튕겨내기. 아 대갑축 좀 해볼까 아 제발 아 제발 정말 끔찍한 게임이야 4댐 16댐 4장에 채 아니야 와 탐프리스 한 코로 나오네 10 힐들 아 딥넛들 전문성 예비 전문성 지금은 고개가 나는데 예비집 꼭 강화해서 전략가량 쓸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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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두 님두 님두의 반대 나도 님두가 나오냐 님두 린두 가방 딜루스 린둥 백전 İ 와우 괸전 이괸전 겁나 괜찮네 괜찮네 합성에서 매끄러운 돌 만들었네 유물 소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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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갓은 고구마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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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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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안 좋네. 야 블리트 왜 저딴 데 있냐. 길 이렇게 가겠네. 블리트 엘리트 엘리트 불. 블리트 위치 선정 해봤데. 사베베번데. 블리트 엘리트 엘리트 블리트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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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괜찮아 거기 있어 아무튼 괜찮아 에잇몬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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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게르 도안장 도안 도넛 벌집 들고 갈걸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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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독배르기 버렸듯. 그래도 껌별이 껌별이니까 그걸로. 미안해서 말겠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았지? 스토리베 말이야. 제발. 거의 다 대단원에도 안 들어왔어. 노가래 스토리베 가져가자는구만. 스토리베 말이야. 스토리베 말이야. 스토리베 말이야. 스토리소스. 스토리베. 걔도 저거 강화도 못할텐데 아이씨 뭐야 이게 이것도 뭐야 아잇떡 봤도 드롭 뭐야 아 뭐야 뭐냐고 아까 아니 뭐야 그냥 때려칠래 꺼져 저거랑 싸우면 짜증만 안 나지 표본 쓸 일이 있을까요? 창방 15개는 대체 킹노델카도 15개는 끝인데 표본이 왜 시기울거리지 표본이 원 eux 표본이 아니지 표본이 Quality 표본을 가지고 단독 계산을 못했네 야 뭐야 이게 오우 요버리나 아 두개 내놔 병법사 전경기 아 뭐 이런거만 나오지? 어 잔상이다 이잔상 근데 총맨 5층 씁쓸하네요 천천 신성? 신성 할만하네 신성 치약 어 저 드로나 좀 나오지 이잔상 수리검 가뜩이긴 한데 드로가 너무 없어서 드로 한번 꼬여서 바로 고래볼 효용률이 너무너무 높다 고개잼이 뭐가 됐든 간에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몇 턴 폐터지는것 되게 귀찮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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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가 자꾸 트와져서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니 야귀가 왜 이렇게 연태를 안쳐? 암튼 죽어라. 죽어라. 힘 사십 사 산소. 다걸. 갓갓비. 다걸보단 갓갓비지. 반박불가. 아니 근데. 아니야. 갓갓비. 양궁자산 갈까? 달팽이 졸라 싫다. 다걸보단 갓갓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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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걸보단 갓갓 Kopf. 다걸보단 갓갓ám지. 달팽이 졸라시라 탐프리랑 맹도우 위주로 갑시다 탐프리랑 극혐인데 진짜 기소 암 암 암 탐프리랑 9스택을 하지말고 10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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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대 자 볼 수 있나 4 12 20 뭐라고 32 8 40 엿같은 달팽이 10 20 20 20 20 20 21 22 22 23 23 24 25 25 25 27 27 28 28 29 30 30 30 27 29 31 32 어? 개그지같은 겐 진짜 에바다 그러면 악몽 어디다 쓰지? 프리타임에 쓸까? 제비? 일단 돌려볼까? 온순해진 데카 네 장 보존할 수 있는데 아씨 실수 들어가 바니 모즈랑 들어가 바니 모즈랑 아니 저것 때리라고 어차피 대단원 못쓰니까 대단원 버리고 아이고 의지잡네 이래서 아이고 단독 썼어야 했는데 병법 써봤다고 제가 병법 써봤다고 제가 저것 의지로움은 며창이 지도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무튼 잡아줘 창방에서 화상 나와도 어휴 졸라 힘들겠네 어휴 어휴 ㅋㅋㅋ 찬송 bat 아휴 뭐지? 이게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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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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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공격인가? 똥공격 무검 카드인데요 어어어... 시체 갓팔 창방을 표본으로 때우고 10억을 지운다? 아씨 대단호 지울까? 똥공격 줍시다 핸드 뭐 버릴지 몰라서 똥공격 쓰지도 못하겠어 불경 넣을까? 아니야 톡 바르기로 인공물 지울 수 있어 흙 흙 흙 흙 흙 여기서 한 대 맞고 백년퍼즐 보는게 이롭겠죠 수학자님도 같습니다 수학자님도 수학자님도 아 어차피 다음 턴 아되지 불쾌해져라 짜식아 왕불쾌 왕불쾌 이러면 이제 다음 턴을 머다노 쓰고 아아 화상 화상을 생각 못했네 캬 그건 몰랐네 음 화상이야 어이구 화상아 심장도 민첩포션이면은 비벼볼 만을 하겠는데 민첩포션에 수리검까지 있으니까 병불꽃 필요없는데 유령보다 민포가 낫겠지 고민되네 유령이 날려나 아니 어차피 저거 연타공격 불쾌랑 귀집비로 막을거 같으면은 병불내기 병불내기 병불.. 병불 뒤졌으면 구르기 소비카드 소비카드 노가나 덱 돌려서 집중이랑 전략 가봐야해 아..나.. 이걸? 아.. 불쾌 빠졌네.. 아..괜찮아 저거.. 다음에 돌릴 때 쓰면 되니까 아.. 뭐야 이거.. 아니 신성 저거.. 신성 임마.. 이러지 말자.. 신성아.. 나왔다.. 아.. 무효화.. 패 터진다.. 일단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아드.. 막 써도 상관없고 수리건 파야되고 불쾌 필요없고 흐릿함 좀 더 돌리고 싶은데 일단 규짓빈 때문에 연타를 버틸 수 있다는게 너무 커서 아.. 상관없으면 좋을거같아.. 음.. 규짓비야.. 아.. 쟤는 불쾌 꼭맛을 못보는게 다.. 회복해버리니까 아씨.. 저거 산딜 됐다.. 고동.. 고동 산딜 됐다.. 고동 산딜 됐다.. 빗집빌 들고 있으면은 연타 맞을 일 없고 이거는.. 봐야겠지.. 대단원.. 펜촉.. 대단원.. 다섯장 드로우 하고나서 아씨.. 아씨.. 에반데.. 고개 안잡혔네.. 그래도 잡았고.. 심장 잘 가고.. 심장 허접시.. 불쾌해져라.. 심장 허접시.. 불쾌해져라.. 심장 허접시.. 야.. 대단원 맞고가.. 대단원 맞고가.. 1.. 2.. 3.. 1.. 2.. 3..